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저는 뽀뽀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부흥부흥 모래를 쓰러 드렸죠 자 이번엔 갑니다 아이스 아 미리 가보긴 했는데 그냥 여기서 시작할게요 하진 않았습니다 가보기만 하고 새로운 맥 아우 엄청 오래 걸리네 일단 야 아이스크림 여기 아이스크림부터 스노볼파크네요 우와 새로운 테마가 제 뒤에서 뭔가 좀 아우 이거 밟으면 되나? 어 살려주세요 밟으면 되나? 살려줘요 살려줘요 뭐지? 아이스 스케이트 어 뭐야 이거 어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잠시만 잠시만 잡을 수 있으려나? 어 잡아야 된다 이걸로 쓰러트렸습니다 왜 안봤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템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아니 목숨에 2개씩 죽지? 아 너구리 아 너구리 아 너구리 아 남념 아 남념 맛있는 너구리찜 자 너구리 마리오의 특징은 날수가 있나요 잠깐 아 보둥이 보둥이 아니 잠시만 아니 보둥이 그냥 오세요 제발 아니 그냥 오세요 제발 아 아니 아 자 잡음 어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왜 죽을때마다 목숨이 2개씩 딸지 자 이거 좀 춰봐요 아무것도 없어서요 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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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갑시다 자 먼저 가있을게요 자 토끼 뭔가 수상하거든요 그리는 냄새가 나 아 잠깐만요 이거 토끼 좀 잡아줄사람 오케이 아 죄송해요 좋아요 먹으세요 자 이제 갑시다 아니 갑시다 빨리 보둥이 자 아이스 저 눈덩이 무시해주고 갑니다 이게 너무 편한 방법이에요 응 자 벌써 갑시다 미끄러워 아니에요 냠냠 빨리 오세요 보둥이 까지 고린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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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구리마리오 첫 스테이지 간편한 아끌치 귀여워 지금 엄마랑 아파가 지나갔어 자 과연 스코어는 몇 점을 치 기대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역시 아 뭐야 보둥이 와 첫 스테이지를 깼습니다 유리졸 알았습니다 뭐라고? 한 스테이지가 열렸는데 응 아 두 스테이지 어디 먼저 갈까요? 아 아 쿠팍 깨볼까 일단 쿠팍이 그거부터 먼저 깨자 어 어 가보고 계세요? 아니 가볼게요 숨겨진 스테이지 채널STV 이라는데 자 이거는 아이스 테마가 아닌데요 내야 잠깐만요 안되요 내 먹으리 아니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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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꾸덕이 아니 여러분 이거는 꾸덕이 잘못 인정합니까? 아니 꾸덕이가 엄청나게 빠져 어 야 이거 슈퍼벨이다 참 잠깐만요 이렇게 꾸덕입니다 이제 이건 코인 인정 여기서 아 나 버블 썼는데 왜 아 아 아 코인이야 아 코인이야 아 코인이야 아니요 아니요 너무 어려워 아 이거 편집을 해야돼 어머 이거 오래 걸리잖아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편집을 안하고 올리니까 너무 어려워 이건 아 잠깐만요 아니 목숨이 두 개 쉽다네 잠깐만요 아니 그걸 나한테 줬어야죠 잠깐만요 이런 쪽 이렇게요 아유 멀어지시네 자 이제 뽀노님이 잘해야 됩니다 아 제발요 아 네 아니 뽀노님이 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빨리 가세요 네 아니 뭐 하세요 아 뽀노님이 못 합니까 아니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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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겨우 깼네요 으응 아 체크 포인트 으응 으응 슈퍼 으응 저거 도둑맨 으응 아니 뽀동맨 아유 뽀동맨 으응 아유 하일러블리 와이호 어떻게 할 수 있나 아 그저 투표 하얀 너구리 왜요 하얀 너구리 하얀 너구리 아니 아 배경이 자꾸 움직이네요 하얀 너구리 비다 아 빨리 가야 아 함 빨리 하이마리오랑 똑같아 그냥 무조건 끊는게 너무 어려워 아 이거 무조건 펀지판을 펀지부를 안하고 어떻게 깨 인정? 아 잠깐만 아 아 호동님 왜 내려가세요? 아니 이거 하얀 어떻게 했어요? 좀 편집 좀 해야겠다 근데 무조건 하얀 너그림 하려면 이거 다 부술래야나? 다는 애들은 어디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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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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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이거 이걸로 뭐하는거야 아 그냥 갑시다 자 턱봉 두번째 스테이지부터 만만치가 않은데요 저 이제 쿠파를 저기있어 아 쿠파를 깨끗해 이제 킹복그 갑시다 네 여기 복구 있잖아 이런가요? 저 스테이지는 일단 안 가는 걸로 하고 여기 아 그리고 내 하얀 너구리 말이야 아니고 왜 너구리 말이야 그러니까 유령 자택이 여기 움직이는 무서운데요?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보고 있어야 돼 안 보고 있고 뒤 쳐다보면 이렇게 봐 도망가요 정말 무서운 킹복그 장택입니다 정말 무서운 킹복그 장택입니다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서운 킹복그 장택입니다 아 옛날 우리 루이지메이션 루이지메이션의 루이지메이션이 루이지메이션이 그 치욕이 생각나 있어요 여러분 루이지메이션3의 그 할 때 그 킹복그와의 결전 그게 생각나네요 네 그때 우리가 그때 킹복그 설명했을 때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헹하게 깼어요 그거 해가지고 어이 뭐야 얘 아 아 이거 킹복그 뭐야 아니? 아 모르겠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저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기인거 같은데 아 저기인가봐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울 것 같지만 이거 붙여놔요 유랑들의 패턴 야 무사히 통과 아니 뭐하세요? 아니 뽀동님! 뽀동님! 머리 다 담아니라 붙어 다녀요 아 무서워 무서워 아직도 안 끝나나요? 무서워 무서워 끝나라 무서워 무서워 내가 보고 있을게 빨리 가 예이 아니 아니 여기 진짜 있네요 있네요 안 쳤습니다 와 대접했겠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 이런 아이스크림경에 하긴 미스파마니 블라도스에서도 있었죠? 아 루이지맨션에 그게 떠올랐어 응 저기 여기 그냥 저기 가볼까? 자 먼저 여기를 가볼게요 얘 아이템일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있는지 볼게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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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호수 제가 빨간거고요 어디있을까요? 맨 처음으로 드릉한 아 저 돌핀 안전하게 있고요 돌핀 녀석이 오빠로 여기 여기 너무 두개 집중 요리 포도무늬 죄송하지만 저번에 한 번 보겠습니다 안 부러져? 근데 어차피 연기나 안하네요 아 저것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뛰어내려는거죠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른거 맞아? 호동님이 그거 먹으세요 아 그리고 아 여기서 이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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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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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보여 안보여 여기 있네요 자 어 살짝 아 망했네요 아 이런거는 다시 해야죠 아 잠깐 아 다시 처음부터 아 이거 아닌데 여기 처음에 어떻게 해야지 아 그냥 여기로 갔어 아 아 그래도 깹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아 여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어떻게 갔지 아 아 잠깐만요 이거 그만두면 안됩니까 아 아 아 아 아 네 자 이제 좀 잘 좀 자 이제 갑 갑시다 빠지지 말고요 왜 아니 거기로 가지 마시고 아니 왜 거기로 가세요 아니 저기 있는 저 별로 먹으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연습이 아니고 보도님 할 수 있었는데 아 보도님 그 이상한 데로 떨어져가지고 아 아 아 다시 합니다 아 아 이건 무조건 편집해주세요 무슨 형도가 아빠님이 계속 편집을 안하고 하겠다고 아 아 왜 이렇게 느려요 여기 좀 빨리 가봐야겠어요 여기 뭐 있나요? 없죠? 여기 없으니까요 그럼 가세요 정말 이상한 호수가 많네요 참 이상한 호수였습니다 빨리 누르세요 자 이제 떨어져서 그거 먹어 자 이제 떨어져 일단 이거 먹을게요 자 이제 저거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가지? 제가요 알았어요 일단 아 여기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아유 잠깐만 저도 같이 갑니다 든든하게 자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가 있죠 여기 타가지고 이걸 먹으면 됐습니다 아유 겨우 시간 낭비했네 아유 시간 낭비했네 아니 내가 더 큰데 저거는 키노피아의 최초한 영웅이었는데 여러분 아빠 아빠 아빠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바로 깬 것만 깬 것만 보여줘가지고 이거 해봐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아빠님 이거는 이렇게 편집해 주시고 이 아이스크림 산탕 맛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름이 왜 다려요? 예? 응? 뭐예요? 이상한데요 먼저 다려고 하시다 그냥 이거 이거 마리오에서 그거 광고에서 나왔던 건데 광고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광고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어디인가요? 아니 저기 실패 아 이거 너무하잖아요 인정? 인정마미? 점심 제가 저거 먹을 테니깐 제가 저거 먹을 테니깐 아 식초야 아 잠시만요 아 도망가 아 나 몰라 아 나 몰라 아 이거 열한 거 무조건 들어도 다행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아 근데 좀 스피디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과연 점수는 역시 제가 할 거에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어 어 말이에요 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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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는 도리안인데 뭐죠? 여러분 저번 저번 영상에서 봤죠? 너무 쉬운데 근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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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나 쓰러 드렸죠? 제가 역시 영웅입니다 파우먼을 엄청 많이 원했어요 다음 과연 스코어는 몇 점일지 보시죠 아니 나 100점 역시 뽀뽀가 승을 했네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저게 네 자 고 여기 뭐 또 수족관 같은 소관 품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광고에서 봤는데 공가들이 어엿하게 지금 쉬고 있는데 우리를 우리가 깨어버렸네요 그냥 잡아야네요 군바들아 압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 뭐야 아 저 군바 밟고 지나가는 군바? 군바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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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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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는 말을 100번이고 들어봤거든요 예로부터 약간 뽀뽀 뽀뽀인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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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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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를 묻어버려 물숲 한번 가볼게요 물숲 한번 가볼게요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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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데코 데코로 타러 갑니다 아 또 불쌍이 우와 구경해보세요 여러분 멋지지 않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로 들어가야되는 장면인데요 얘들아 우린 그냥 얘들아 우린 그냥 얘들아 우린 넣어놨는데 저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맞아 저게 아니야 아래로 내려가라니까 내려가야죠 아 이거 한정 아니야? 이거 이리 오세요 번호 아 이제 안 나와요 일단 얘네부터 일단 없을게요 차근차근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수술할게요 아니 빨리 수술할게요 빨리 수술할게요 빨리 수술할게요 빨리 수술할게요 잘 나쁜 자식아 잘 나쁜 녀석들 됐어요 됐어요 너무 미안해 잠깐만요 어떻게 가죠 우리는 1업을 노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게 알겁니다 이랑 그냥 꼭꼬리 그냥 꼭꼬리 예 과연 제가 캐리했어요 저는 스코어에만 눈이 뜹니다 뽀동이를 이기기위한 마음의 미라인은 자 과연 예 뽀동이 이기기위한 마음은 없었던걸로 하죠 아 이상한데가 열렸네요 자 저기 가봅시다 여기 수상한데요 자 여기 또 아니 또 다른 스테이지가 어 뭐지 가봅시다 여기 그냥 그냥 대시레이싱 아 레이싱이구나 그냥 뭐합니까 자 대시레이싱이라고 했습니다 아 뭐해요 어머님 대시레이싱입니다 이건 대시레이싱입니다 대시레이싱입니다 대시레이싱이면 뽀동이도 지죠 어이 아 아 긴장해야돼 나 미니마리오에서 그래요 자 아주 아까운 이수같아요 아까운 이수같아요 아까운 이수 뽀동이 뽀동이 아 뽀동이 화이팅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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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조금 안전운전 좋아요 안전운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그 아니 잠깐만 절대 먹지마 오 아 미끄럼틀이어서 다 좋아 어 어 어 레니마키 레이어 올라마키의 장렬 짱 짱 짱 짱 자 또다시 무적 선택 거의 떨어지지만 않으면 무적 선택 아니 저 뒤킬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아니지 아니 아니면 갑시다 오 속도를 조치할 수가 어 점프 아 레이스 성공이고요 어쨌든 제가 이길 수 자 제가 이길 것 같고요 아니지 자 좋아 어 토끼 그림이 추가됐네요 저는 토끼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과연 승자는 아니 저의 클라스입니다 이게 바로 뽀뽀 클라스 여기 뭐야 너 하나도 못만 하네 근데 피치로 됐네 다시 자 이제 아까 거의 깨봅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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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이쪽 저쪽 시조오들골짜기 시소? 아 아 알지 자 여기로 가려 아냐 너 뒤로 가려 아 이거 영상에서 봤어 이거다 아 잠깐만 아 아 아 보동님 아 나 살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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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너 먹어 아 아 진짜 여기 뭐 아무튼 가 뭐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빨리 뽀뽀님 아 저거 안 눌러가지고 죄송하네 아 저 어디쪽 아 물 물 물 아 물로 지나가 그냥 짱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가나봐 여기로 가나봐 아닌데 아 여기 작가 아니야 근데 여기 이거 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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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이 안 돼 아니 폴 아니 아니 misinformation 한 abolic 주님 소리빵 갔네요 밥이랑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라니깐 잘가세요 깃발 꽂았나요? 아니요 깃발 꽂는데도 못봤는데요 우리? 그래도 물을 쓴다 ött기를 치는다 물을 치고 물을 치고 물이 치고 물을 치고 물을 치고 물을 치고 여기 왔을 때 내가 쏠게 일단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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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저도 갑시다 잠깐만요 버블 쓰세요 아이 아니 와 이거 다 하마트만 큰일 날뻔 와 진짜 큰일 날뻔 아 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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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필요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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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각을 맞추기가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위에 날려버렸어 아니 가지도 못하는데? 아 쟤 목숨.. 우리 뽀뽀뽀동TV는 영상 그거 따윈 보지 않아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아니 이거 영상 안 찍을 땐 볼 수 있는데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요 편집 많이 해야겠다 오 하얀 너구리 근데 이거 하면 뭐하냐 이거 하면 뭐합니까? 이거 무적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떨어져.. 떨어지면 돼 아니 떨어져도 무적이어야지 무적이 줘 떨어져도 무적이어야지 무적이 줘 아 그러니깐 아 잠깐만요 아 꼬동이네 진정한 꼬동이 안 아 잠깐만요 알았다 아 저거 안으로 들어가야돼 이 안 저거 아 거짓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너무 하시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으로?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지었는데 그냥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아니 아니 뽀동님 아 뽀동님 아 뽀동님 뭐해 아 진짜 뽀동님 너무해요 아 이제 알았으니까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아 뽀동님 뽀동님 이제 시공의 폭풍은 이거 설마 난 계획하고 하신건가요? 아니 그러면 팀워크 하나도 안 먹는데 난 그렇게 많아 아 뽀동이 더 극정적으로 안정적인 가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정적으로 아 나도 같이 가 아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아니 이 사이로 통과가야되 어 그 사이로 마리오 정말 이거 날씬하네요 아닌데요 뽀동이 왜 그러세요 아니 이거 습관이 좋겠네 아 제대로 해봐요 제대로 좀 제대로 좀 해보시오 제발 아 제발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에요 혹시 시공의 폭풍은 어 아니 이거 차라리 잠깐 사이로 특색 내가 먼저 가야되는거 아니야? 아 여러분 보셨어 목숨이 50개가 날았어요 아 여러분 없을때 모르는거긴 한데 갑시다 아 잠깐만요 갑시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저만 저만 갈게요 저만 갈게요 다시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잠시만요 아 저만 점프할게요 뽀뽀만 점프하세요 아 뽀뽀 위험해 이제 뭐지? 포포인가? 포포 아니 또 이걸로?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저 이제 감 맞습니다 아니 왜 자꾸 이거 뽀뽀니에 뺏어 먹었어요? 감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뺏어 먹어요? 그냥 우리 감 맞어요 아니 왜 자꾸 뺏어 먹었어요 아니 근데 이 사이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쵸 같이 갑시다 네 아 그쵸 뽀뽀뽀동TV 구독점 눌러주면 맞아요 맞아요 구도가 눌러주세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데 아빠님이 편집해줘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데 아빠님이 편집해줘가지고 오 예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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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겠습니다 뽀뽀뽀동 형제 자 이제 소스 파고 마치겠습니다 아이 힘들어 편지 펼쳐주세요 아빠님 아빠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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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스부터 낄게요 그냥 아니죠 아 네 아니죠 아니죠 아니 일단 저거는 버스 왕국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버스일지 자 과연 한 번에 깰 수 있을지 룰비스 가자 이코파열차은 이제 제거 이번엔 기차네요 이번엔 기차 너무 맞어 잠잠다 아 열차은 이제 제거입니다 안돼요 이제 제거 아니에요 가겨주세요 이제 제거예요 이제 제거예요 이제 제거예요 이제 제거예요 이제 도망쳐 와봐자 그냥 없어 그인가요? 아니 이거 다 깼구나 난 무적 오지마 아 그래. 우리 안의 무려 보다. 아! 좀 잡아주세요. 아 이제 잡아. 이거 진짜 다. 어휴 이거 뭐입니까. 아 메그나 킬러 아 빨리 거기 보세요. 메그나 킬러 아 바쁘신데. 아야해. 여기인가? 제발! 갑시다 보스와의 결전! 과연 누굴 타임? 어? 쿠파네! 이 쿠파레이션은 이제 제일껍니다 어? 많이 쿠파레이션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얘 쉬울텐데 쿠파레이션 나오면 좋겠습니다 야 니가 진짠거 다 알아 여기에서 분홍 동매랑이 진짜에요 여기에서 다 그건데 밟아 아 이거 미니됐어요 내가 좀 조심해야해 오케이! 잘가라! 잘가라! 잘가! 근데 너무 쉬웠어요 아이스를 깼습니다 아이스 깼고요 아직 깬거 아니에요 아직 안깼어요 아니 저 녀석 갇혀있잖아 자 오늘 영상은 아직 안 끝났어 아 지금 끝나기 직전 어 아직 끝나기 직전 자 마침내 월드3를 구하면서 요정도 함께 구해서 목표로 끝! 좋아 진짜 몇 분 영상 찍었으니까 아 잠깐만요 자 마지막 스코어까지 봐야겠죠? 다시 8분 찍었다 좋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니쿠팔 저는 이제 제껍니다 우리가 지워주네요 또 뭐하나요 그 다음은 뭘까요? 상황이겠죠 그 다음 한번 보고 끝났시다 그 다음 스테이지 피지언스토리 아이스를 깼습니다 자 네 그리고 한번 보고 가죠 한번 월드 보고 가죠 네 자 월드 시청자 분들 아 여러분 저희도 궁금해요 뭐죠? 저희 어디죠? 어? 뭡니까? 서커스? 뭐죠? 요정들을 다 구했나봐요 뭐죠? 막혔어요 일단 가봅시다 아빠는 이거는 그냥 이거 하는거 보여주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깬거만 살짝 보여줘 깬거만 살짝 보여줘 깬거만 살짝 보여줘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 응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거? 먹기 신나는데요? 게임! 너 누구에요? 너 누구에요? 너 누구에요? 너 누구에요? 별로있냐 누구에요? 너 누구에요? 당신 못쎄요? 아 당신 이거 귀찮아졌네요 아 이거 패턴을 알았어요 얘네들은 하나씩 발 꺼 하는거야 근데 얘네들은 부딪혀도 그게 안돼 일단 이거 아 고양이 있었는데 얘 일단 고양이 먹고 일단 얘 밟고 얘 밟고 얘 밟고 얘 밟고 얘 밟고 아 고양이 먹었는데 아 아 대마랑 너무 어려워 마모 위즈는 아니네 아 빨리 빨리 아 아 아 얘네 타고 갈 수 있네 아 얘네 타고 갈 수 있네 고양이가 아 아 좋아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들어가가지고 아 얘 다시나 오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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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아 아 얘는 얘는 타고 올라가 아 아 다시 해야 돼 아 뭘 네가 아 네 이끄 cris 스프레지 다른 땐 입니다 네 추엇 절 블arth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 앞에! 아, 이 동화뱅 진짜 짠! 짠! 좋아 이제 마지막! 자, 이거 하나 줄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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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석이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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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잇 한 번만 더 이렇게 쉬고 나, 안 돼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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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만만히 볼 판대가 아니야 아 잠깐만 만만히 보다가 그냥 좋아 만만히 보다가 좋아 아 잠깐만 아니 못 깨겠다 이걸 깨라고 만들어 보네 아니 깨라고는 만들 수 있지 이거 아 잠깐만 아 나 고양이 말이야 아 아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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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제발 아 음 이건 너무 어렵다 아 잠깐만 근데 마지막 하나를 하나만 했는데 제발 아니 제발 아니 아니 저거는 아 대안하자마자 막 잡아먹히네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요 아 이러기 힘들게 금방 깨지만 하자 제발요 제발요 아 제발요 시간 충분하다 깰 수는 있다 아 아니 이거는 너무하네요 진짜 아 잠대로 안 돼 안 돼 아 제발 이렇게 힘들게 누군가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아 제발 아 이거 10초 안에 깨졌다 자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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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깐 아 진짜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짜증나네 진짜 짜증나게 안 해 빨리 갑시다 누가 누가 이렇게 짜증나 아 이거 진짜 짜증나 아빠 편집 못하겠어 하다보니까 네가 엄청 화내서 또 잘라야 되고 기꺼이 막 말 안 되는 거 아 이거 너무 안하고 이게 이 영상 망했잖아 아니 안 망했어 편집 안 해 근데 이제 필터는 알았잖아 응 필터는 알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초반에는 아 오케이 초반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 남았어요 아 아직 시간은 빵빵하고 오 500초나 줬는데 이걸 못 깨는 거 아니죠 아 우리 뽀뽀뽀다 유튜브 어디로 이리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뽀뽀다 이게 애들 쉽게 깨자 깬다 유튜브 카페 잡자 유튜브 카페 잡자 아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너무 화내지 마 아니 괜찮아 아직이에요? 아직 많이 괜찮아요 점프하세요! 마지막! 아 마지막에는 제가 못했어 안녕? 아니 잠깐만 이겨버려야지 안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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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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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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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벗어 다시 벗어 으악 안돼 아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잠시만요 으악 가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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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실력이다 아아 아 안돼 이 순간은 많아 접시 아니 아니 어 이때 앞에 들어간다고요 아 타이밍 진짜 아 아 타이밍 뭡니까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타입시다 탑 아 아 아 내꺼 내꺼 나 어디갔어 나 어디갔어 걔 뒤에 있어 나와 아 아 춤이 좋았어요 와 자 아이스를 광야 벌써 59분 찍었다 한시간 찍었어 이거 먹어. 아 근데 화 별로 안 냈어요. 가자. 자 보스를 두 명이나 뽀동님이 도와 하나 많이 냈고 어쨌든 어쨌든 일로 오세요 빨리. 뭐예요? 아니? 어쨌든 저 잡겠습니다. 뽀동이를 안 놔두고 클리어! 아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진짜 끝났어요? 끝났어. 너무 차가워. 아 한 시간을 가. 아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 그럼 아 저기 가볼까? 안녕. 아 잠깐만 이거 먼저 가보고 가보고 올게. 또 사막이네. 아 또 사막? 어쨌든 이건 진짜 사막이네. 어 잠시만 어 여기 얘가 또 해 아파고 있어. 자 그러면 안녕.